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 물류관리론 시작하겠습니다 물류관리론은 가장 기본되는 과목입니다 여러 보관화용론, 화물운송론과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원래 시험과목을 나누다 보니까 범위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쉽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 물류의 이해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공부합니다 먼저 물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물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물류의 정의 원래 물적 유통을 줄인 말이죠 물적 유통을 줄인 말 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 물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물류를 정의할 때는 생산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는 공급자로부터 얘기합니다 공급자, 원자재 공급자가 있죠 그래서 물류로 갖다 언급할 때는 원자재 공급자 얘기합니다 공급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서 물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리우라고 하는 게 바로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물자의 흐름을 갖다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물류라고 할 때 그래서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해가지고 물자 흐름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자 흐름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소유권의 흐름도 있죠 오른쪽에 페이지에서 상류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물류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상류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물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경영에서 마케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 관리해가지고 또 경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할 때 경영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경영의 기능이라고 할 때는 주로 뭐 얘기하는 거죠? 생산 또 생산한 다음에 물건을 팔아야죠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도 중요하죠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물하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물론 물류는 다 관계가 있어요 생산하고도 관련 있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또 우리가 물류 마케팅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어필해가지고 소비자가 사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록 하는 건데 거기서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 요소라고 MKT라고 쓰겠습니다 마케팅 요소가 있는데 마케팅 요소를 갖다가 4P라고 표현합니다 마케팅 요소 4P가 뭐죠? 제품, 제품,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도 매우 중요하죠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가격을 정하는 문제,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통이 있습니다 유통, 유통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죠?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촉진 촉진해가지고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선전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고 사도록 만드는 게 바로 프로모션이죠 네 가지를 4P라고 합니다 마케팅 요소 4P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마케팅 요소 4P를 잘 배합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어필해서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네 가지를 잘 배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통과 관련되는 게 바로 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물류와 관련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통이 바로 4P 중에서 플레이스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물류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를 갖다가 플레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는데 유통을 둘로 구분하죠 유통에는 상적 유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물적 유통이 있습니다 물론 상적 유통을 줄여가지고 상류라고도 합니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상류라고 하고 물적 유통이라는 게 물류 아닙니까 상적 유통은 뭐냐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있죠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이 원자재 공급자 생산자에 이어가지고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의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상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소유권만 이전되나요 물자 흐름도 있잖아요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물자의 흐름이죠 이걸 물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자의 흐름 그래서 물자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운송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 중에 보관도 있어야 되고 운송의 앞뒤에 하역이 있죠 보관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고 하역은 물품을 다루는 거죠 운송을 하려면 차에다가 씻고 내리고 하역입니다 보관하려면 뭐예요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렉에다가 넣고 꺼내고 하는 거 하역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 보관, 하역과 함께 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보 흐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게 넓게는 마케팅 마케팅에서 4P 중에 유통에 해당하는 거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유통인데 이것을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구분해가지고 소유권의 흐름은 소유권의 이전은 상적 유통이고 반면에 여기에 수반해가 이루어지는 물자의 흐름을 물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물류의 핵심되는 내용은 운송, 보관, 하역 그리고 이와 함께 포장이나 정보 등등을 물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물류를 정의할 때는 공급자로부터예요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이런 소비자에게로 이어지를 물자의 흐름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을 얘기를 할 때 유통은 생산자로부터예요 생산자로부터 중간에 중간상을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류라고 할 때는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항상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조기통의 줄임말인데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물자의 흐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원래 물류라고 했을 때 프랑스에서 쓰이는 병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사용어죠 병참해가지고 로지스틱그라고 하는 거예요 로지스틱그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물류 개념에 도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판매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 생산 과정상의 흐름도 있죠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물자 흐름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개념도 지금 상당히 고도화된 거예요 물류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고도화돼가지고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물적 유통해가지고 물류라고 했습니다 물류 개념의 이렇게 보세요 물류 개념의 전개 물류 개념이 개념이 전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물류 개념이 고도화되고 또 물류 개념이 첨단화된 거예요 첨단화 된 겁니다 지금은 물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물류학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물류전문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두 군데 물류전문대학원 중국과도 협력을 해가면서 전문적으로 물류 흐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개념이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 개념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물적 유통이죠 당연히 물적 유통 해가지고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때 물적이니까 피지컬 피지컬 유통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물적 유통 약자로 하면 뭐예요? PD예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PD 물적 유통이라고 할 때 가장 단순했던 겁니다 물적 유통을 강조할 때는 그렇죠 물류비의 절감 어떻게 하면 물류비를 절감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물류비의 절감에만 관심을 뒀던 겁니다 그동안 이것이 80년대 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군사 용어지만 로지스틱스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이게 바뀐 겁니다 로지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류회사 보게 되면 로지라는 말 많이 쓰죠 무슨 무슨 로지 그게 바로 물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80년대 와가지고 이런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보다는 이게 보편화되면서 여기서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 포함된 겁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이 포함됐다 당연히 물류비를 절감하는 건 물론이고 거의 더 해가지고 고객 서비스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로지스틱스 단계에서는 부문 최적화라고 그러죠 부분 최적화 부문 또는 부분 최적화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와가지고는 SCM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지금은 물류라는 게 SCM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 60년대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교과서 제목이 물류관리예요 그냥 물류관리 어떤 책은 물류관리론 지금은 그런 제목의 책이 안 나옵니다 아예 물류와 관련된 교과서가 나올 때 제목은 뭐냐 공급사슬관리예요 공급사슬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물류관리의 교과서 제목이 이래요 이런 개념은 더 이상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공급사슬관리 개념이 나오면서 이 공급사슬이라고 할 땐 당연히 뭐예요 부품을 조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죠 공급사슬관리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여기다 전체 최적화죠 물류 전 흐름을 전체 관점에서부터 최적화하는 이런 입장으로 첨단화되고 개선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류 개념의 전개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처음 나온 것이 물적유통 여기서는 그죠 어떻게 하면 물류비를 절감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80년대 와가지고 로지스틱스 개념이 나오면서 고객 서비스 개선도 물류관리의 중요한 목표 하나로 추가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부문 최적화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공급사슬관리에 오게 되면 이 공급사슬 사슬이니까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원자재 공급자, 생산자, 중간에 유통업자, 물류업자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면서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에 구성원들 간에 구성원 간에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라고 했는데 흔히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고 해요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 간에 실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죠 협력 또는 협업이라고 하는 거죠 협력 또는 협업 여러분들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글자 그대로 협업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예컨대 재고가 소진되면 소매업체에 재고가 떨어진다 공급자가 알아서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를 갖다 보충해줘요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하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에 재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알잖아요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를 갖다 보충해주고 이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류라고 할 때 물류관리라고 할 때 공급사슬관리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지금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이 단계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 이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류개념의 전개 해가지고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계속해서 유사한 정의가 나왔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4번입니다 4번에 남아있는 정의는 물류정책기본법 물류관련 법규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물류정책기본법이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보게 되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나오는 정의가 물류에 대한 정의예요 두 번째가 물류사업 나오고 물류에 대한 정의 법에 나온 겁니다 이게 가장 표준적인 정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게 흔히 지금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나와 있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우리가 흔히 이걸 물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물류의 영역 해가지고요 다음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물류의 영역 해가지고 조달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생산되어 생산물류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판매물류 거꾸로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물류 폐기물류 반품 물류 물류 영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물류 영역 제시했고 그 뒤에 운송 보관 하역과 제일 중요한 물류의 기능입니다 운송 보관 하역 이건 물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류의 기능 해가지고 운송 보관 하역이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수반돼서 이루어지는 게 또 뭐예요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전구통신 등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세 줄짜리 정의인데 이 정의 안에 물류의 영역 물류의 기능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류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물류관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류관리의 목표 이미 언급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류비의 절감 언급됐었죠 물류비의 절감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고객 서비스의 개선도 목표예요 그것을 일단 뒤에 나올 내용들 다 연결돼가지고 이거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류관리의 목표 물류관리가 추구하는 목표 두 가지입니다 물류비의 절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목표인데 둘 다 두 가지가 목표인데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죠 상충관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라고 그래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물류비를 절감하려면 생각해보세요 물류비를 절감한다 그러면 화물주동차 트럭 한 대 가득 찰 때까지 배송해야 될 물건이 트럭 한 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 가득 차여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주문한 고객은 출발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고객 서비스는 엉망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TV 광고 나왔던 건데 S23인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책 주문했어요 책을 주문해가지고 클릭하는 순간 밖에서 띵통 책이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 내가 주문하는 순간 책을 받아 봤다 그 정도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물류비는 한 권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류비는 엄청 들겠죠 두 가지가 상충 관계에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에게서는 상충 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류비를 최소화한다고 안 해요 물류비를 갖다 최소화한다 이런 말 안 씁니다 할 수가 없죠 이런 말 쓸 수가 없죠 또 고객 서비스를 갖다가 최대화한다 이런 말 써야 안 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갖다 정해놨다 이걸 정해놨다면 거기에 맞게 물류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목표예요 이 목표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목표인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강조가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다 이거예요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루려면 이걸 이루려면 물류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물류의 합리화가 있어야 되고 합리화라고 그래요 합리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효율화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물류정치기본법 얘기했어요 물류정치기본법의 법은 이미 공부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1조에는 어떤 법이든 간에 제1조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해가지고 물류정치기본법에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물류체계의 효율화가 나와요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이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물류체계의 효율화 이게 물류의 합리화가 바로 물류체계 체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효율화 한다는 겁니다 물류의 합리화 물류의 합리화를 이뤄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물류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지려면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공동화 물류의 자동화 물류정보화 이런 개념들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류정치기본법에서도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 여기에 대한 규정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도 뒤에 간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자동화 정보에 대한 내용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한 내용 공부하기 전에 먼저 물류관리의 목표는 물류비 절감 고객 서비스의 개선인데 이게 강조가 된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물류관리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의 개념은 로지스틱스가 들어가면서 이게 또 추가가 된 것이고 오늘날에는 SCM 개념이 나오면서 전체 최적화를 추가하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도 다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실 내용은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면 물류관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먼저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물류관리가 추구하는 목표 물류비용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 또는 향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물류 개념이 SCM 개념으로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물류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일단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책에 일부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항상 머리에 두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상류와 물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상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는 뭐예요? 소유권의 이전 활동이에요 소유권의 이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바로 상류고 반문에 물류는 뭐예요? 물자 흐름이에요 그래서 물류라고 할 때는 물류 경로상에서 이동 또는 보관적인 물품에 대한 관리 이동이라는 게 운송이죠 보관에 대한 관리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는 시간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시간적 가치와 공간적 창치는 참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운송이 창출하는 게 뭐죠? 운송이 창출하는 것은 장소적 효용 또는 공간적 효용이죠 그 다음에 보관이 창출하는 게 뭐예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잖아요 가장 초보적인 얘기인데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그것도 보관이 창출하는 가치가 뭐? 시간적 효용 또 운송이 창출하는 가치는 장소적 또는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적 공간적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함께 수반되는 활동이 있죠 여러 가지 뭐 금융이나 보험 등의 보조 활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포장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 다 넓게 물류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번에 보시게 된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 상품의 거래 활동과 거래 매매예요 매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금융이나 보험 같은 보조 활동이 있는데 금융이나 보험도 다 뭐예요? 상류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상류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자 흐름과 함께 정보 흐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흐름도 정보 흐름은 물류에 포함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상물분리가 언급이 됐습니다 상물분리 왜냐하면 과거에는 상물 통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물 통합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회사 영업부가 있습니다 회사에 영업부가 있다 옛날에는 영업부라고 했죠 지금은 대부분 마케팅부라고 합니다 마케팅부라고 했는데 영업부라고 했어요 이 영업부에서 영업부에서 고객 만나가지고 고객 만나가지고 고객하고 뭐예요?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과 함께 뭐예요? 계약 내용이 된 물자도 보내야 되는 거죠 영업부가 다 했던 거예요 영업부에서 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송도 하고 물 상품의 발송, 배송 다 영업부가 있던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상적 흐름도 영업부가 발송하고 배송하는 것도 영업부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물통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물통합이 보편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물통합에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현재는 영업부는 영업부대로 상류활동만 담당합니다 영업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물류부서 물류부 되게 어지간히 규모가 큰 일상은 다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가 담당하는 것은 고객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건 영업부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부의 오더에 따라서 뭐예요? 상품을 배송, 발송하고 관리하는 건 물류부서가 담당하는 거죠 이래서 결국 상물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류와 물류의 분리 이게 지금은 상물분리가 보편화된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다 상물통합이었는데 지금은 상물분리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상물분리의 효과가 나와 있죠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상물분리의 효과 그래서 상물분리라고 할 때는 물류합리화를 위해서 물류합리화 말씀드렸죠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웠는데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물류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위해서 물류표준화, 공동화, 정보화,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물류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상물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류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류합리화 관점에서 상류와 물류를 분리화해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상권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지금은 어지간하면 회사는 전국이 다 상권 아닙니까? 전국이 다 상권 그래서 상권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류와 물류를 분리해야 돼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점이나 영업소에 수준을 통합하는 거예요 수준을 통합함으로써 수준을 통합한 다음에 물류부서가 상품의 배송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점 및 영업소의 수준을 통합해요 수준을 통합해서 물류부서가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배송 차량의 적재율이 향상되죠 차량 한 대에 여러 지점 영업소 걸 갖다가 차량 한 대에 가득 신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의 적재율도 향상된다는 것, 상물분리의 효과입니다 또 물류 거점을 통한 운송이 이루어져서 수성 단계가 통합되겠죠 물류활동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물류부서가 물류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성 단계가 통합되고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 있죠 여러 지점과 영업소의 수준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물류활동을 관리하니까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운임도 절약되는 겁니다 대형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화물 단위당 운임, 운송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운송비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운임도 절약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물류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을 갖추게 되겠죠 물류 거점을 갖다 갖춤으로써 하역의 기계와 창고의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재고를 갖다 집중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물류부서가 물류부서가 물류 거점에서 재고를 갖다 집중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점이나 영업소의 수주가 통합된 거 아니에요 통합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재고의 편제도 해소가 되고 재고의 과부족도 해소가 되는 거죠 상물분류의 효과에 대해서 그 동안 처음 문제에 나온 걸 다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물분류의 효과 확인하시고 지금 상물분리가 과거의 상물 통합에서 분류로 이어진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물류의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바로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원칙 두 가지가 나옵니다 3S1L 원칙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미시간 대학의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하는 7R 원칙이 나오고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건 뭐 가장 기본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써 3S1L 원칙, 7R 원칙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3S1L 원칙이 있죠 뭐죠? 3S 신속하게 speed, 그 다음에 안전하게 safety, 그 다음에 정확하게 surely 이거예요 그리고 1L, 1L은 뭐죠? low, 저렴하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3S1L, 그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speedy, safety, surely low, 확인하시고요 7R 원칙이 있는데 이건 미시간 대학의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류가 발전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대개 이제 물류의 중심지에 있는 대학들이 크게 발전한 거예요 와싱턴 대학, 와싱턴 대학은 거기 뭐예요? 시애틀에 있죠 와싱턴 대학은 와싱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은 뭐예요? 미국 입국의 관문이에요, 여기가 시애틀에 또 보잉사, 보잉 회사 있죠 보잉, 항공기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물류의 중요한 시발점이 시애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시간 대학은 5대5, 캐나다하고 맞닿은 5대5 있죠 그 연안에 있는 대학은 미시간 대학이에요 두 군데가 물류가 크게 발전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하는 7R이 있는데 이 7R이라고 할 때 R은 뭐냐? 그 R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R의 의미 7R이라고 할 때 R이 뭐냐? 라잇입니다 라잇이 뭐 얘기하는 거죠? 적정하다는 얘기인데 적정하다는 말이 뭐냐? 적정하다는 말이 고객 요구에 맞는 이런 얘기예요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고객 요구에 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객이 만족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뤘으니까 만족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케팅에서 고객 감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고객 감동 지금은 요새는 사라졌습니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상만 생긴 거예요 진상 아니 고객이 원했던 게 아닌데 원했던 게 아닌데 그것까지 해주니까 점점 더 고객 욕구는 올라가는 거죠 기업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때부터 진상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뭐예요? 고객 요구에 부응하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마케팅이 기본 된 겁니다 감동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구에 부응한다 이거죠 Right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그래서 7R인데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원하는 적절한 상품 적정한 상품 Right Commodity 고객이 요구하는 적정한 품질이에요 최고의 품질이 아니라 적정한 품질 Right Quality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량 Right Quantity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Right Time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Right Place 장소라고 해도 좋고 경로 유통 경로 할 때 경로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상으로 Right Inflation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Right Price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3S1N 원칙과 7R 원칙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류의 기능과 역할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의 영역하고 물류의 기능 두 가지가 일단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물류의 기능입니다 물류의 기능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운송, 보관, 하역이 있고요 그리고 운송, 보관, 하역이 이루어지려면 물류의 출발점이 있죠 물류의 출발점이 뭐냐 물류의 출발점이 뭘까요? 포장입니다 포장 왜냐하면 생산된 제품이 포장되어야 출발되는 거죠 원자재를 생산한 부품을 만든 부품 생산자도 생산한 다음에 포장을 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물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물류의 5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처리 다섯 개입니다 운송 나와 있습니다 운송은 운송은 뭐예요? 거점과 거점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거죠 운송 운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는 말 일반적으로 운송이라고 써야 돼요 운송 운송이라고 하는 게 또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송과 배송으로 나눠지죠 수송 배송합처가 그것도 뭐라고 해요? 수배송이라고 하죠 수배송 이걸 다 합치는 개념으로써 운송이라는 용어가 제일 적합합니다 물론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닌데 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운송, 보관, 하역이라고 했죠 수송이라고 안 하고 운송 운송이라는 용어가 바로 수송과 배송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수송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송은 생산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그런데 물류센터까지 물류 거점이 있습니다 물류센터 이 센터라고 하는 게 바로 노드라고 해가지고 물류 거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낼 때가 바로 수송이에요 이게 수송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보낼 때 물류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소비자한테 보내질 때 이걸 배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딜리버리 해가지고 배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수송과 배송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산자로부터 나와가지고 물류센터까지 갈 때 수송 여기서 나와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갈 때 배송 구분하는 겁니다 합쳐서 운송이에요 그래서 운송이라고 하는 게 물류의 기능 첫 번째입니다 무슨 요용을 장출한다? 공간적 효용 또는 장소적 효용 또는 지리적 효용을 장출한다고 합니다 확인하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장소적 또는 공간적 또는 지리적 효용을 장출하는 거죠 지리적 효용을 장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운송이 장출하는 효용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장소적 효용이나 공간적 효용이나 지리적 효용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이 장출하는 효용은 이런 것이다 장소적 또는 공간적 효용을 장출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관기능입니다 보관,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 주는 거죠 보관은 바로 시간적 효용을 장출해 줍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역이 있는데 하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송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고 보관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어요 운송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하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보관도 마찬가지로 하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역 우리가 하역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렉에서 물품을 꺼내는 거, 피킹 피킹한 다음에 배송처별로 분배 또는 분류하잖아요 차에다 씻고 내리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다 하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하역은 직접적으로 효용을 장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역이라고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역은 직접적으로 효용 창출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효용 창출은 없고 단지 보관의 앞뒤에, 운송의 앞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간적, 장소적 효용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역은 직접적으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역이 직접적으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운송과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원한다 이 내용 좀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역, 그리고 하역은 차에다가 씻고 내리기, 운반하기 그런데 창고 입구에다 놓은 다음에 창고 안에까지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하역이에요 창고에 넣고 꺼내는 거 다 하역입니다 하역 개념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나옵니다 포장은 흔히 물류의 시발점이라고 불러요 물류의 시발점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가 나옵니다 물자 흐름이 있게 되면 동시에 뭐예요? 정보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정보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기능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창출되는 게 물류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물류의 기본적 기능이 해가지고 장소적 효용, 시간적 효용, 수량적, 품질적 기능 또 가격적 기능도 들어갑니다 가격적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격적 기능이 있는데 인격적 기능은 뭐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생산자 따로 소비자 따로 있잖아요 이걸 물류활동을 통해서 연계가 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기 따로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물류다 물류의 인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류의 기능은 그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물론 이제 다세히 또 봐야 됩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봐야 됩니다 자, 물류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물류의 역할 나와 있는데 국민경제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관점 개별 기업적 관점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지나가시고 이번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될 내용들 책에서 언급이 안 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만 물론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일단 시작할 때 이걸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정리해 본 겁니다 뒤에 나오는 물류활동부터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물류활동, 또 물류의 영역,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물류산업 등등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류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확인하시면 다른 과목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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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